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마리아가 추천하는 N수생을 위한 탐구 영역 학습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단단하게 캐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N수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1년이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짜잔 나는 왜 N수를 하게 되었을까 부터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아 물론 원하는 대학보다 이제 내가 성취한 이 점수가 낮아서겠지만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수능을 보는 이 내용들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잘했고 무엇을 못해서 내 발목을 잡은 이 과목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 점수는 전반적으로 탐구가 국어, 수학보다 높은 케이스의 학생이 있고요. 아니면 탐구 영역이 우리 학생들의 발목을 잡은 이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탐구 점수가 국어, 수학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 똑같이 뭐 한 3점이다 아니면 뭐 10점이다 아니면 내가 등급을 올린다라고 할 때 솔직히 탐구 영역이 수학 점수보다 등급을 올리는 게 쉽죠. 쉽기 때문에 만약에 탐구 점수가 국어, 수학보다 높다면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은 국어, 수학을 하셔야죠. 어 지금 당장.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6평 후부터 탐구를 진행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국어, 수학은 괜찮은데 탐구를 미처 볼 시간이 없어서 탐구의 발목을 잡혔어. 자 그러한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N수를 고민하고 결정한 이 시기부터 내가 약했던 이 탐구를 빠르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탐구 영역이 국어, 수학보다 좀 높았던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탐구 영역이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탐구를 공부를 했을 때 어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아 얘는 이런 유형으로 학습을 해야지라고 해서 쌤이 봤을 때는 국어, 수학보다 탐구가 높은 학생들은 정확하게 탐구 영역을 학습하는 이 방법을 아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어 나는 이 문제를 못해 어 나는 이 문제가 좀 잘해 나의 강점과 장점을 잘 아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국어, 수학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친구들은요 어 좀 더 중요한 어 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 합격의 당락을 자부할 수 있는 국어, 수학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뭐 다른 것들 없어요. 너희가 아는 그거 맞아. 너희가 아는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국어, 수학은 되게 높은데 탐구가 낮아. 예를 들어 국수는 1등급 뭐 언저리까지 들어가. 근데 탐구는 막 3이 하나 떴어요. 어 그래서 뭐 이러한 케이스는요. 탐구를 공부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어땠다. 탐구 영역을 학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살펴보니까 어땠다. 탐구 영역 학습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노 베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엔수를 준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것부터 고민을 해. 탐구를 고 탐구 바꿀 거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뭐 이과생이라고 친다면 물화를 나는 했는데 하하쌤 물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생지로 가거나 아니면 화생을 했는데 화지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 탐구 영역을 변경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으면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탐구 영역을 변경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서 아 내가 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쌤은 이 정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하는데 선생님 개념은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탐구 영역에서 개념을 공부할 때 사실은 지엽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리나 화학은 사실 지엽이 거의 없어. 하지만 물리도 지엽이 나올 수 있고 앞 페이지에서 물리, 생명, 지구과학이 지엽이 나온다면 이때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역적인 내용들도 개념을 할 때 공부를 해 주시고요. 풀 버전으로 쭉 수업을 들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 주시고요. 세 달은 넘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내가 만약에 인강으로 공부를 한다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내로 모든 개념을 다 완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N수생이잖아. 고3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 문제풀이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수능 문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점 문제를 다 개념 완성을 하면서 다 풀어야 돼. 그리고 3점 문제에서 점수 맞춰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풀어야 돼. and 겨울에 어떤 게 나옵니까?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대한 문제풀이는 개념을 하면서 같이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특강은 수능 완성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래서 수능 완성을 풀 때 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아, 나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선생님 수특이 어려워요? 수완이 어려워요? 야, 수능은 완성인데. 응? 당연히 완성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수능 완성까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같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수생 기준으로 1월, 2월 정도까지 3월까지도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6평 전까지 문제풀이를 해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데 쌤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200% 확신을 하는데 문제풀이를 양치기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그냥 다 푸는 거야. 다 풀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그거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웬만한 문제는 다 풀었을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풀이는 이제 화학으로 치면 어려운 양적관계 유형 3점짜리 문제들만 너희들이 좀 틀린 것들이 좀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년 동안에 나왔던 모든 수능 모의고사들을 너희들이 다 풀어봐. 그러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진짜 손도 못됐던 것 아니면 내가 사실 실수는 나중에 잡으면 돼. 내가 진짜 몰랐던 개념들을 다 추리면 보통은 뭐 적게는 20문제 많게는 50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추렸던 50문제 이상 넘어가면 계속 이거 그냥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풀고 한 50문제 정도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건 반드시 그 한 문제를 다양한 풀이법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대비 수능 뭐 20번이 나는 너무 어려웠다 라고 한다면 그 20번 문제를 딱 가지고 그 문제 하나에 1시간을 써.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어볼까? 아씨 이렇게도 풀어봐야지. 아니면 그냥 노가다로 한번 해볼까? 뭐 무지성으로 그냥 막 풀어볼까? 라고 해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문제를 많이 푼다 라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문제 풀이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이때 기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 양치기를 단시간에 단시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푸는 그런 트레이닝은 9평 지나서 1일 1모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1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풀이법으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하는 거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하면 6평 나오고 9평 나올 건데 6평 9평이 뭐예요? 이번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차시 예고죠. 차시 예고이기 때문에 6평 9평을 보기를 다 지우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and 어 그리고 미지수가 나오는데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화학은 a몰롱도 b몰롱도 x미리리리터 y미리리터 다 나올 건데 여기에서 숫자를 내가 미지수로 하나 더 바꿔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내가 바꿔버려. 그리고 내가 a b c 순서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걸 c b a 순서로 시험 문제에 초재자가 제출하지 내지는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건 역시 사고력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면서 9평 이후 모의고사를 좀 풀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6평, 9평 이후에 나오는 모의고사는 뭐 밖에 없지? 뭐 메가스터디 회사 모의고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쌤은 모든 인강 선생님들이 만드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게 노력을 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평과 9평을 반영하는 게 9평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모의고사는 한 회가 20개라고 한다면 20문제 중에서 두 개만 건져도 너희 성공한 거야. 어? 내가 이거 연습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때는 양질의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냥 뭐 다 모든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수능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수능 시험장 가서 어머 내가 연습했던 대로 나오네? 역시 뭔데 크게 변한 건 없었네 라고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는 많은 모의고사를 푸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탐구 영역 공부를 하면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이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하 이렇구나 라고 다 생각은 했을 거야. 나의 이 계획보 이 플래너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큰 계획표가 있었을 건데 이게 혼자 계획하는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지정해 주는 거는 또 확신이나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걸 끝맺음으로 해서 이번 퀘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앤수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